야아... 걔 기어스 오브 워... 건담스 오브 워 됐어 자동차 걔 무슨... 뽑기 자동차 같아 걔 약한 것들 장난감 공격은 뭐야? 아... 총 쏘는 거구나 달리는 거 되나? 똑같네요 똑같네 똑같애 아... 금족공격 깔아뭉개는 거 야... 꺼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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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 이건 뭐야... 어... 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는 그냥 어... 바다까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야... 바다까지 일로와 하... 바다까... 바다까지 일로와 바다까지 일로와 그냥 녹여버리지 씨... 바다까지가 세긴 세네 그래도 고맙해 소킹 헤맅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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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야 LB를 누르면 이게 나오네 여기서 어떻게 아 이렇게 해주면 여기를 딱 구속의 그 아하 아 아 이런식으로 공습을 유도할 수도 있구나 그렇구만 야 이것도 좀 처리해봐 개편하네 이렇게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와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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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또 소통을 안합니까 뭘 또 소통을 안합니까 뭘 또 소통을 안해요 어 뭘 또 소통을 안합니까 미안해 아재여서 미안해 이쁘게 봐줘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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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다 그냥 그냥 전부 다 스탬플로 날려버려 팀킬이 안되서 아쉽다니깐 무슨소리야 이렇게 내가 얼마나 채팅도 잘 읽어주니 게임을 못하는건 이해해 아재니까 하지만 그 뭐 이상해 뭐 이런 나쁜 말은 하지마 알았어? 뭐 그렇게 몰아가진 말아줘 알았지? 여기 야 잠깐만 나 쏜거 아냐? 야 지금 나 쏴았네 이런 이씨 야 똑바로 안해? 야 깜짝 놀랬네 나 지금 건담 마지막 캔인지 알았어 뭐야 뭐야 야 어우 아 얘네 얘랑 사울 때는 언패 할수도 있어 공습 안되냐 얘는 어 공습 그렇죠 공습 오케 야 지금이야 이게 물집이 왜 거기에 달렸지? 어딜 쏘는거야? 잠깐만 물집이 어느 쪽에 있지? 뒤로 돌아가자 킬각 나오네 킬각 나오고요 근처에 가서 뭐 버튼 있지 않을까 싶은데 와 머리 턱 뜯어버림 그냥 벽 어디 어느 벽 여기 구석 가자 예전에 기호소보 콜 진짜 그 뭐냐 럭비 선수 그 미션 개호 졌었는데 지혼자마 럭비르라로가 로코스트 앞에 있는데 진짜 그런 캐릭터성 그런건 이번 작품에는 없어 그냥 이번 캐릭터성은 금수저의 아들 금수저는 아니고 금도금의 아들 라커스 피닉스의 아들 제이디 피닉스의 스토리 제이디 피닉스의 스토리 이렇게 하면 연속적으로 쏘는구나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네 제이디 고기 간다 돌격 진짜 내가 고기방패고 완전 내가 고기방패고 그냥 주된 화력은 공습이야 이거 이렇게 큰걸 치워버려 이건 드네 같이 들자 건담 건담스 오브 워퍼 아 이렇게 반만 열고 가는구나 입구만 만들어서 갑자기 미친듯이 막 열배 자기 몸에 열배 되는거 무슨 들어서 날리거나 그런건 아니네 야 또 나왔어 얘 거시기부터 일단은 무조건 아래 달린거부터 라켓 워퍼 로 while THEY della activity row ão 군림 놈 수 되 이 인acial 들 괴물이 불쌍해 보이지 얘는 그냥 태어난 죄밖에 없어 어어어어어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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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킬각 나왔어요 다시 한번 입을 그냥 네 한입만 한입만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 입 그냥 개 크게 만들어 줬어 베티는 진짜 내 취향이야